안됐으면 좋겠습니까? 뭐뭐뭐뭐뭐 어? 화면이 안 움직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 히는 누구에요? 처치 내용은 뭐였냐? 처치 잤대요 그렇죠? 어찌 잤대요? 4시간보다 덜 잤대죠 됐습니까? 4시간보다 덜 잤다 라는 내용이었죠 뭐 이렇게 헤맵니까? 아저씨들 오케이 그러면 4시간도 안 잤다 라는 표현이 뭐야 아 진짜 그래서 히스 렙드 렙스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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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렙스덴이 뭐뭐 이하란 말이야 뭐뭐이상은 뭐지 그러면 more than이죠 됐습니까? more than, less than 지금 방금 뭐를 읽히라 했냐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뭐뭐 이상, more than 뭐뭐 이하, less than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폴레온과 에디슨은 훨씬 훨씬 덜 잤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폴레온 앤 에디슨 슬랩드 even less much less 됐습니까? 괴리는 안된다 했죠 됐습니까? 훨씬 5종 세트 even less much less far less all less still less 됐습니까? 선생님 머리가 좋아서 이걸 배웠겠죠? 그렇죠 잘 안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나온사람이 한명이야 여러맨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man이에요 man이에요 man이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this 와야죠 this 뒤엔 단수 와야죠 but this famous man은 피곤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얘가 있는데 당연히 둘 중 뭐겠어 didn't get tired didn't 뒤에 동사가 와야되죠 didn't tired 아닙니다 굳이 wasn't 쓰고 싶으면 wasn't tired 하시든지요 그렇습니까? 피곤해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들이 뭐했기 때문에 낮 동안 해가 떠인 어떤 것 동안이죠 이번엔 어떤 것 동안 짧은 낮잠을 잤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절대 피곤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they took short naps many times a day so they never got too tired 이거 왜 냈냐 never 무슨 부사 빈도우 부사의 위치는 일반 농사 낮 들어갈 자리 또는 일반 농사 앞 조동사 미동사 뒤 일반 농사죠 일반 농사 앞에 가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다 그래서 these famous men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리더스뱅크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하지 싶죠 뭐합니다 뭐 걱정 마세요 할거야 뭐 세밀랐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12 마찬가지 활동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뭐 시험을 치고 싶다 안되구요 10분이나 남았는데 오케이 마찬가지 여러분들 읽고 문제 푸는 시간 가지러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아까보단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기네요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